아이는 부모의 빈틈에서 자란다. 이거 저는 부모로서 쉽지 않은 실천 상황이긴 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의 그 시절의 중심 정서는 아구 심심해, 아구 심심해, 심심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심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리저리 찾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심심하다, 내가 뭘 해볼까 생각했다가 무언가를 찾아냈을 때의 그 느낌이 정확하게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그 느낌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것의 씨앗이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배움이거든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 심심하다, 할 일이 없네. 뭘 해볼까? 오, 이게 좋겠다. 해보자. 로 이어지는 그 루트를 살려두는 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들으면서 제가 좀 머리 띵 맞은 것 같은 게 저도 주말에 어제도 대형마트에 장난감 코너 가서 걷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 이게 시간을 내가 재미있게 안 보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저는 약간 남 탓을 한번 해보자면 육아 예능 같은 것을 보면 워낙 화려하게 잘 짜여진 거 데리고 하고 애들 정말 좋은 체험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뭔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얘가 심심하게 그냥 혼자 방에 있으면 나는 무능한 부모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 보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일부러 좀 짓밟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네요. 그게 꼭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부모가 해줘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지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상당 부분을 아이에게 돌려줘도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시간과 관심을 꽉 채우지 않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고 그랬을 때 진짜 그 아이에게 아이가 가장 잘 맞고 관심 있어 하는 것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 같아요.